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1시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못 잡고 이 시간까지도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0.5%가량의 하락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방향성이 매도에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게 문제고요. 지금 코스닥도 0.2%대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인데 판율은 또 반대로 오늘 약세 출발했지만 지금은 1,300원대 웃도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네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전문가님 모시고 이 같은 시장에서도 장을 이기는 종목들 함께 발굴해보고 또 히든 종목까지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머니 키워드림 시간 통해서 또 복귀를 하시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라서 반가웠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정혁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의미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입니다.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약속을 드렸었는데 여름이 되면 제가 좀 찌고요. 겨울이 되면 좀 빠집니다. 제 몸처럼 여러분들 계좌 늘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 방송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 창에다가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지금 지난 방송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오픈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우리 톡방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공부 계속하고 계시죠. 오늘 오전에도 수익 실현을 하고 제가 지금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함께 계속 공부하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시왕서부터 잠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매매 기법들을 통해서 키든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간단하게만 찍고 넘어가자면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상황을 오전마다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매를 진행하시기 전에 8시 전후로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숨고르기의 마무리 단계와 함께 강세로 펼쳐지면서 유럽에서는 추가적인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 섹터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외인들의 순매도세로 포지션이 변경이 되면서 조금 어려운 시장들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6월, 6월 14일 오전 브리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서부터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 포인트를 잡아드렸었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비중을 줄여나갔었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는 나와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 관심 섹터,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ETF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ETF에 관련되어 있는 그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설정해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예요.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의 이슈예요. 오늘의 체크포인트인데 뭐냐 그러면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분명히 뉴스를 접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을 바닥을 찍고 2분기에는 분명하게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8만 전자, 9만 전자일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5만 전자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과 그리고 포트 구성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 그 이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인데요. 간단하게 차트 한 번만 찝어보고 올라가자고 하면 모든 종목은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실적 이슈가 있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이슈가 있던지 간에 분명하게 기술적 분석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상단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저점까지 5만 1,800원까지 저점을 찍고 나서 이 저점 라인을 현재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보는 차트죠. 그렇죠. 오래간만에 가지고 왔죠.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이 네올매매로 같이 공부할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이슈로 여러분들이 어제서부터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기술이에요. 2035년까지 이 양자 기술에 얼마요? 3조를 쏟아붓겠다 해서 관심 종목으로 드림 시큐리티랑 I1 플러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는요. 뭐냐. 한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종목을 선택을 했고 왜 거기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매수에 참여를 하는지 그 기준을 체크하시기를 바라면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수상하죠. 많이 수상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고점 라인에서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저를 뵙죠. 그렇죠? 강의 실제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지금 집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첫 번째 뭐예요? 맞아요. 추세를 그어보시라고 했죠. 항상 추세가 중요하다. 하락 추세에는 매매를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우 난 초보자예요. 저는 주린이에요. 나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추세 밑에서는 매매하지 마셔라. 그러면 병곡점이 발생된 구간서부터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고 했어요. 자 저점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반대의 추세를 그었더니 병곡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량들은 과연 누구 주머니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미 이미 이 양자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너희들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야 니네들 되게 수상한데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드림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요 차트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 차트 설정 해놓으신 거 보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1 플러스입니다. I1 플러스. 마찬가지죠. 수상한 흐름들을 찾아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인사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그렇죠?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입니다. 세력의 흔적은 추세에서도 나타나고요. 거래량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날 그날 이루어지는 호가 창에서도 나타납니다. 수상하죠. I1 플러스.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확인이 됐어요. HTS에서 고점과 저점을 다 확인해 줘요. 고점도 확인해 주고 저점도 확인해 주고 다 확인해 주죠. 자 하락하던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저점이 확인이 되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그렇죠? 자 거래량.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요. 거래량에 대해서 분명히 디테일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도 다 아시죠?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거래량 체크를 딱 해보시는 거예요. 몇 프로? 2에서 30% 요거는 각자의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할 때는 2에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변곡점이 발생이 됐어요.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서 매매를 진행할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 나왔다가요. 잠깐 쉬는 동안에 많은 분들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거의 다 남아계십니다. 지금 맞죠? 자 그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해보니까요. 제가 생방송으로도 제가 따로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있죠. 종목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더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맞아요. 자기만의 기준이 없어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왜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십니까? 자 제가요. 명함을 오늘 지금 가지고 왔나? 여러분들과 약속했었죠. 저 돈 많이... 어 여기 있네요. 자 저 진짜 실제로요. 이거 어디 뭐 특정 회사 광고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요. 실제로 바이크 계약하고 왔습니다. 보세요. 이거 어딘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내일 출고돼요. 내일 출고합니다. 두 대예요. 두 대나 출고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라니까요. 공부. 공부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못 잡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거래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거래량을 파악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아직은 안 잡혀져 있다. 두 번째. 이평선에 대한 기준도 없더라니까요.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이평선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또 세 번째 재무제표를 보는데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매번 손질만 보시는 거예요. 자 추세선의 기준. 추세선의 기준. 추세선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추세선 어떻게 잡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별거 아닌 게 되겠지만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다? 모른다. 어렵다. 별거 아닌데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집 기간의 기준이 있어요. 유통주식수에 따라서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어떠한 기간만큼 매집을 하느냐가 이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 즉 기관, 외인, 큰형님들이 매집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줄 아신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쯤에서 아니 차트 매니저. 아니 그럼 그 노란톡방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쁘고 깜찍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입장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개 멘트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함께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에 대한 기준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다면 TV 화면 아래쪽에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7788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올 때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에 이 7788 숫자 4자리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이 방에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함께 소통하고 여러 가지 문의점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오랜만에 복귀하신 이정혁 전문가님 벌써 세 종목을 봐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드림시큐리티, 아이윈 플러스까지 추세를 돌리고 저점을 높이는 종목들, 관심 종목에 추가하면 좋을 종목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앞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올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 내려갔을 때 사면 나중에는 오르더라 이런 기법이었죠. 저는 기억이 나는데 시청자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올 매매 복습을 좀 먼저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매니저님 귀신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며칠 전에도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계속 수익을 냈고요. 하루에 VI 발동 걸리는 종목이 몇 개였습니까? 네 종목 이상이 나왔었어요.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귀신이라고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없는 거 그냥 머리밖에 없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네올 매매는요. 이미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렸고 함께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매매를 할 때 손실을 보면 여러분들 되게 속상하시죠? 저도 속상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가 왜 저 종목에 따라 올라갔지? 아, 분명히 이거 천 원짜리가 만 원 간다고 했는데. 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사촌동생 형수가 알려준 종목인데. 에이, 그렇게 매매하면요. 밤에 주무시다가 허공에다가 발차기만 하십니다. 태권도장 안 다녀도 돼요. 자다가 그냥 승질나니까 그냥 발. 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안을 해내고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네올 매매입니다. 내려올 때 매수하면 올라간다고 해서 네올 매매인데.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매매 패턴이에요. 뭐 기법까지라고 그렇게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냥 패턴. 자, 그리고 선을 몇 가지만 그어놓으시면 게임 끝. 뭐, 볼린저, 밴드, 일목, 균형표. 막 정신없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매매 패턴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심리적인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리 싸움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은 종목, 누군가는 천 원에 샀는데 내가 왜 오천 원 주고 사야 됩니까? 안 사면 그만입니다. 맞죠? 그런데 누군가는 오천 원에 산 종목을 내가 천오백 원에 사봐요. 심리적으로 벌써 이렇게 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네올 매매이다. 라고 해서. 자, 이 네올 매매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 종목에 들어갔고 왜 지금 매도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반드시 기준을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다? 자, 제가 좀 전에 바이크 말씀드렸죠? 오늘, 물론 이 놈은 아닙니다. 이 놈은 제가 올 가을에, 올 가을에 단풍경 갈 때 이 놈을 타고 갈 거고요. 자, 목표를 여러분들 정하여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단순하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나 이번에 집을 좀 늘려갈 거야. 나 이번에 자동차를 좀 바꿀 거야. 나 이번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할 거야.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아봐요. 못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즐겁게 하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 대한 본인 포지션을 반드시 명확하게,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 가운데에는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몇 프로에 제가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나요? 우리 오픈 톡방,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맞아요. 5%, 7%, 10%에서 무조건 절반 이상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셔라. 그래야지 계좌에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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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냥 7%만 가도 헐라당 팔아먹고. 그러고 나니까 수익권인 종목 다 팔고 없으니까 뭐만 남아요? 손실 중인 종목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에이, 나 안 할래. 던져버리고. 던졌더니 다음 날 뭐예요? 상환가 가고.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추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계속적으로 지난번 출연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손절을 왜 하시나요? 손절을 왜 하시나요? 맞아요. 종목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매수 타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액에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복수전을 펼치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절 하나도 없이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고요?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단 한 종목도 손절이 없나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방송 때서부터 지금 현재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손절 나간 종목 뭐 있었습니까? 딱 한 종목이 있었죠? 몇 프로 손절했습니까? 마이너스 2.5% 손절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단타 들어간 그 종목 외에는 손절한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매 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 종목입니다. 공부용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손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아, 중요한 라인대가 여기 여기 있구나. 아, 그래서 라인을 매니저가 그렇게 라인을 그어봐라. 그렇게 그어봐라. 중요한 라인대를 이탈을 하는 자리에서는 손절을 감행을 해야 돼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손실폭만 커지고 내 평단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한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1,000원에 사셨어요. 1,000원이 매수가예요. 마이너스 30%예요. 얼마예요? 700원이죠. 700원에서 30% 가면 본전치기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니까. 아니잖아요. 700원에 30%가 얼마입니까? 1,000원이 되나요? 안 돼요. 마이너스 30%인 종목이 상한가 한 번 간다고 해서 본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공부하셔야 된다. 공부해서 손절 라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패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 매매를 하시다가 혹시 손절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겠죠? 설마 없다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손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호미로 막을 것을 뭐로 막는다고요? 그렇죠. 가래로 막는다 그래요. 도마뱀이 자기 꼬랑지를 자르고 막 도망가요. 왜 도망갈까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안 아플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분명하게 중요한 라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아래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매니저님. 이렇게 올라가면 손절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거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었는데요. 이게 독약입니다. 이게 독약이에요. 아, 갖고 있으니까 아래에 퍽 찍었다가 올라가더라? 아니요. 손절하시고 나서 밑에서 다시 잡으시면 된다. 왜 손절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스키 타실 때 스키장에 가시면 맨 처음에 뭐부터 배우시나요? 확 활강하는 거, 확 이렇게 슬라럼 하는 거 배우시나요? 아니죠. 넘어져 있을 때 일어서는 것서부터 배우십니다. 맞죠? 이렇게 옆으로 폴대 잡고 이렇게 일어서는 거. 그렇죠? 수영장 가시게 되면 수영장에서 맨 처음서부터 확 멋있게 이거 알려주나요? 아니죠. 뭐예요? 음, 파, 음, 파. 나 숨 쉴 줄 아는데도 그것서부터 알려줘요. 왜 그럴까요? 위급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식도요.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평선 매매법을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이 매매하면서 많이 해봤던 건데 자, 뭐냐면 내 이놈! 내 이놈! 고개를 늙어라!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뭐냐 그러면 2평선 중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서부터 한번 공부해보세요. 5일 2평과 20일 2평만 두 개만 딱 놔두고요. 이 중에서 5일 2평이 고개를 두는 추세. 즉, 이렇게 고개를 숙여있는 추세가 아니라 5일 2평이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추세 밑에서는 매매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그때의 그날 시작, 시초가 전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자,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 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우리는 항상 매수 걸어놓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남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잖아요.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들 재미있어들 하세요. 왜? 남들은 그냥 막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서 그냥 올라라, 올라라 하는데 우리는 밑에다 딱 받쳐놓고 기다리죠. 기가 막히게 찍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5일선이에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손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평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내가 아직 잘 모른다. 맨날 뭐 사면 손실 중이고 속상해 죽겠다. 우리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눈물만 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지금 갑자기 울컥할 뻔했는데 제가 분명히 도와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함께 공부하고 있죠. 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을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매니저. 아니, 그런 말이야. 내일 한 10% 뜰 거 하나만 좀 알려주면 안 되겠어? 내일의 주가를 누가 예측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식은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 주가가 지금 올라가네. 아, 외인들이 들어오네. 증시가 살아나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섹터에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겠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예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더하기하고요. 빼기만 잘하셔도요. 잘하셔도요. 수익 납니다. 제가 이거 검증해드렸어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맞죠? 공부했죠? 아실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공부했어요. 기가 막혔죠? 우리 그거 갖고 수익 낸 게 뭐 있었어요? 네오팩트. 네오팩트도 그렇게 갖고 들어가서 우리 수익 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우딘, 퓨처스. 그렇죠? 또 뭐 있어요? 갑자기 또 종목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이거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계속 출연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송 나가는 시간대에는 무조건 시청.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씩 다 공부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로또 1등이 당첨은 되고 싶은데 로또를 안 사. 아, 로또를 안 사. 그거 되게 웃기죠? 왜냐하면 나 주식으로 막 수익을 내고 싶어. 주식으로 막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시고요. 노란톡방 내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 원포인트 강의 진행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따로 찍어서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그것들 확인하시면서 로또 1등이 당첨이 되고 싶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에서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 오래간만에 뵙더니 제가 막 설레여서. 우리 이쁘고 깜찍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입니다.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이 숫자 4자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QR코드 입장법입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네모난 코드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스캔을 하시면 휴대폰 화면에 바로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노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이때 비밀번호만 잊지 말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곧바로 입장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다루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문자메시지로도 보내셔도 돼요. 문자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발생하고요. 저희 쪽으로 먼저 전문가 이름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포함을 해서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직접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통이 일어나는 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이어트하고 나온다 하셨는데 한번 지켜보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유튜브 댓글에도 너무 반갑다, 무지 귀엽다 이런 댓글들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또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지 공약주에 관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해야겠죠. 전문가님, 네올매매 기뻐 강의 이어가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방송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그 설레임을 안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도 그랬고 저 오늘 방송 다시 출연한다고 하니까 노란톡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실망시키지 않는 샤트메이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네올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니, 네올매매 기법만 주세요.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종목 좋은 거 하나만 주세요.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실력 좋고 저보다 더 멋진 매매법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가서 거기서 받으시고요. 그런 분들은 입장 안 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공부를 하나하나씩 해나가셔야지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공부하셨죠? 아실 겁니다. 차트 설정법 다 알려드렸어요. 맞죠?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던 이 네올매매는 뭐냐 그러면 하단의 침수 부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재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하단의 침수 부분과 그리고 상단의 화살표만 기억을 하고 반드시 5%, 7%, 10%의 분할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5%, 7%가 올랐는데도 매도를 안 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여기에 50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에 5억, 10억, 7억씩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은 줄 때 챙겨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맞죠? 종목. 포스코 DX 진입을 했어요. 매수가 대비 지금 몇 프로입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확인했을 때예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41.5%예요. 현재 수익권입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것도 보시면 진입 타이밍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올라갈 때 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올라갈 때는 매수 안 해요. 왜 남들이 8,000원, 만 원에 주고 산 거를 우리가 왜 18,000원을 주고 사요? 안 사면 그만 아닙니까? 맞죠? 그랬는데 쫙 올라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야, 내려, 내려. 야, 니네 많이 먹었잖아. 내려. 빠지는 거예요. 빠질 때 우리는 뭘 봐요? 내올매매 타이밍을 딱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매 진행한 거죠. 보시면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매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17,000원, 16,000원, 18,000원에 주고 산 거를 우리는 얼마에 살 수 있어요? 12,000원, 13,000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에 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스코디엑스는 수익을, 수익권이고요, 현재. 자, 다음 종목이에요. 뭐냐 그러면 덕산하이메탈이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자,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가 대비 한 23.4% 정도가 되는데. 자, 보시면요. 올라갈 때 매수해요, 안해요?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한다, 안한다. 자, 제가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말씀드려요. 고수분들이나 이러한 데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는 거고, 우리 같은 하수들은요,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중에 높은 고점에는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자, 여러분. 돌파매매를 왜 그렇게 많은 곳에서 추천을 하는지 아십니까? 돌파매매? 돌파매매. 자, 즉, 볼린저밴드의 상단을 뚫어줄 수 있는 확률은요, 확률이 3%가 안 돼요. 즉, 100개 중에 3종목은 뚫어버립니다. 나머지 종목은요, 다 때려 맞아요. 그런데 뚫는 종목은요, 우주 끝까지 날아가요. 우주 끝까지.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추천한 종목이 이렇게 같습니다. 우리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한 번이라도, 자, 여러분 제 실력 보셨습니까? 제가 한 적 있나요? 아니요. 아, 여러분 운이 좋았네요. 아,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상한가가 나와도 이제는 그냥 다들 그래려니 해요.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종목도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자,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의 침수 구간을 보시라 그랬죠. 자, 위의 칸과 아래 칸의, 위의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매수자리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얼마에 샀어요? 6,500원, 7,000원에 주고 산 거 우리 얼마에 삽니까? 5,700원, 5,800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상승 나온다니까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화살표 뜨죠? 이 화살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신호인데. 그러면 상승 추세로 바뀐다라고 하는 신호가 떴어요. 그럼 나머지 물량 홀딩해야죠. 따라가는 겁니다. 나머지가 아주. 그 매수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원바이오젠이에요. 원바이오젠. 자, 원바이오젠은 이미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그런데 계속 나왔어요, 자리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도 자리가 이미 발생을 했었죠. 이미. 이미 발생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때 못 잡았다. 이 종목을 못 봤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동시에 물이 찬 자리.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더 수익률 더 크겠죠. 우리 조금 한 템포 늦게 들어갔으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바이오젠을 하나 수익을 내고 덕산 하이메탈을 하나를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종목명 가려도 돼요, 여러분 사실. 차트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다만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죠. 모든 종목이 다 물찼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다 물찼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 정해놓은 게 있죠. 보시면 기준 1, 기준 2, 기준 3 딱 정해놓고 이거, 이거, 이거 확인되었을 때, 그렇죠? 자세한 사항은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서당계도 3년이면 풍호를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켜보시잖아요. 아, 차트매니저가 이러한 종목을 이러한 포인트에서 주는구나. 지금요, 운영되고 있는 그 우리 노란톡방에 고수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딱 말씀드린 종목들 저점에서 다 잡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제 거 뭐 하나라도 더 배우자, 더 배우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종목 큐렉소. 아, 큐렉소 멋지게 갔죠? 큐렉소도 멋지게 갔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그렇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자리.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자리. 자,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하락하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점이 확인된 자리에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했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홀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매하신 분들 45.17% 현재 수익권입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셔라. 공부하셔라. 공부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A라고 하는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 종목을 왜 선택했고 그 매수 타점을 왜 잡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평생 써먹습니다. 그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안내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보시고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정혁 차트매니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곧바로 연결이 되는 링크가 휴대폰에 나타납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7788-7788 꼭 기억하셨다가 입력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두 번째 방법, 문자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보세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 링크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입장하실 때는 7788-비밀번호 설정되어 있다는 점 이 비밀번호는 방송 중에만 알려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히든 종목 공략주 소개 받아볼 시간입니다. 다이어트에는 실패를 하셨다고 했지만 공략주는 더 풍성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님,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여러분들 살 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더 이렇게 턱선도 좀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만 제가 몸이 불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 한 종목 수익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그런데 필살기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왜 거래량을, 왜 이러한 라인을, 왜 월봉을, 왜 주봉을 저기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이에요. 자, 코나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나아이예요.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어떠한 사업인지, 솔루션 및 플랫폼을 제공하는 IT 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 추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종목이 정말 수상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용들은 다 좋아요. 내용들이 너무 좋아.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세력의 흔적을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한번 흔적을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매수 포인트가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우리 어렸을 때요. 동네 문방구에 가면 짱겜뽀. 짱겜뽀. 나이 어느 정도 티가 나는데. 동전 넣고 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률에 대해서 저번에 이거 하니까 뭐 나오더라. 저번에 뭐 누르니까 뭐 나오더라. 이런 거 기억이 어렸을 때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맞죠? 내가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 니네들 잘하고 있네. 운영 잘하고 있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매집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매집, 항상 말씀드리는데 6개월에서 36개월까지가 걸리는데요. 자, 유통 주식수에 따라서 달라요. 맞죠? 그래서 시총도 봐야 되고. 아, 얘네들이 몇 개의 계좌를 써서 매집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냈구나. 그리고 나서 무언가 호재 뉴스를 하나 딱 터뜨리면 어떻게 된다? 빵빵빵빵빵빵빵 올라가는 거예요. 매집 구간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월봉에서의 기준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공략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에요. 오늘, 오늘 오전에 차트를 제가 캡쳐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코나아이. 자, 우리 공부한 대로 우리 오픈톡방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고점서부터 이제 라인 한번 쫙 잡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추세라인 긋는 거 알려드렸죠. 저점에서도 긋고 고점에서도 긋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점 여기. 고점. 자, 멋있다. 이야, 여기에 들어가 계셨던 분들 뭐하고 계실까? 그렇죠? 또 이어지면 또 이렇게도 그어질 겁니다. 이 추세 밑에서는 매매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우리는 하지 말자고요. 고수분들이나 저기 들어가서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점 라인을 얘네들이 올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렇죠? 저점 관리는 누가 한다? 제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요? 못 해요. 우리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코나아이 우리 오늘 종가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못 들어가요. 위에서 때립니다.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 기다려. 저가는 무조건 핸들링하는 주체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 공부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이 실린 자리들을 확인해 보세요. 자, 공부하신 분들 유통주식수 바로 계산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몇 프로인지 공부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포인트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의미가 있는 애들이에요? 없는 애들이에요? 다 있는 애들이에요. 맞죠? 재무 오케이. 자, 추세 오케이. 거래량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여기 하단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죠? 동시에 물이 찼죠? 이 아래 하단을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습니다. 그럼 매수 자리가 이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내 울메 매 자리가 일단은 나왔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올리질 않고 있어요. 안 올리고 있다고. 추세를 살포시 틀어놓으면서 저점 관리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어요? 헤어져 있어요? 모여 있죠?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죠? 자, 121선 241선 61선 21선 다 모여 있어요. 형제들이 안 만나면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죽을 듯이 싸워.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격도예요. 떨어져 있던 형제들이 한 지붕 밑에 다 모이니까 처음에는 막 좋아. 아이고, 잘 지냈어 하다가 어머,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싸워. 어떻게 돼? 헤어진다니까요. 그 방향성을 위로 잡던, 아래로 잡던 방향성을 잡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코나아이 여러분들, 현재가에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여러분 한신공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신공영.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수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서 수상합니다라고 한 종목들 치고서 꾸무정거리는 종목들이 있나요? 없었죠? 그죠? 자, 한신공영 수상하다.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뭐가 포인트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 주택사업도 해요. 토목사업도 해요. 또 전기플랜트 사업도 해요. 건축사업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뭐에 갖다 걸어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사업만 진행을 할 때에는 당연히 크게 시세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어발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호재가 터져도 걸어도 건다. 자,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보았을 때 어떤 게 있느냐? 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건 주주 친화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만약에 연말배당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몇 개월 안 남았죠? 그죠? 배당 기일까지. 자,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 기준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 여러분들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이 기준이 중요하다. 자, 갑자기 무슨 도울 박사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이 거래량과 이 기준선이 중요하다. 자, 해서 차트를 보시잖아요. 수상해요. 지금부터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신공용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 종목들.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 안 한다니까요. 네, 저는 하더라도 혼자 합니다. 왜?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추세가 변곡점이 발생이 되면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거래량 체크하셔야 되겠죠? 거래량. 거래량. 자, 거래량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 우리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체크한 거 확인하시고. 그렇죠? 지금 현재가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무조건 매매 진행하지 마시고요. 매매법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대기매수로 잡겠습니다. 대기매수로. 아시겠죠? 올라가는 종목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가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투자주원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매매만 진행하자. 저는 또 여러분들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나운서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네, 오랜만이라 참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는 내일도 출연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머니 키워드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